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식사하셨습니까? 우선 던져놓고 옵시다 여기 안에 덮긴 더 자, 우선 핫도니 올 때까지는 낚싯대 먼저 던져놓읍시다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있나 했는데 없었거든? 어머, 왜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어머, 징그러워 이거 뭐예요? 걸려있네?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포거 아니야, 포거 아니야 저 미역지 뭐야? 어, 미역지 우와, 얘 걸렸다! 우와, 뭐야? 우와, 얘 뭐야? 우와, 얘 뭐야? 우와, 얘 뭐야? 우와, 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배도라지 배도라지요? 근데 이렇게 커? 우와, 이렇게 커요? 배도라지가? 아, 배도라지 되게 작은데? 우와, 우리 맨날 작은 것만 봤는데? 뭐, 이렇게 커? 이렇게 커요? 이 배도라지가 이렇게 크다고? 이거 맛있다고요? 배도라지? 이렇게 커? 진짜 커요! 우와, 대박이다! 와, 근데 무슨 넙적하게 해야 되고 고기가 희한하게 생겼어! 몰라, 모르겠어, 어우, 이상해! 자, 여러분들, 얘 살려줄게요! 자, 얘도 살려줄게요! 얘도! 가라! 뭐, 가라! 뭐, 뭐, 가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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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뭐, 가라! 아니, 오전에 배 때문에 시, 거둬라는 좀 가까이 쳐놨는데, 시... 여러분들, 벌써부터 두 마리 나왔어! 오늘 일정 좋아! 오늘 좋아 좋아! 벌써부터 두 마리 나왔어요! 아주 그냥... 도다리에 시벌 빠졌나보다, 저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도다리가 빠졌나봐! 쟤네들이 무는 거 보니까... 그치? 밥 먹고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갈게요! 근데... 배돌이 원래 크면... 얼마나 커요? 아, 글씨가 없었습니다! 뭐, 간식은? 곧! 몇 가지 있으면, 뭐... 더! 네, 그래도... 2주 왔어! Q. 2주 왔어? 어? 왔다, 왔다, 왔다! 2주! 2주 왔어? 아 잊어버린 그거라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나온 거는 둘 다 방생했어요 아니 베돌아치가 알잖아 길이는 어느 데도 되게 얇거든 되게 커 깜짝 놀랐어 수다져서도 되게 큰 놈 저 베돌아치 국내 기록 아니야? 네 베돌아치 크고 크고 깜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골뱅이 무치 몇 개만 해서 어제 들어오셨어요 짬뽕 시켜먹자고 이 짬뽕 오늘 안 먹으면 그치 짬뽕 먹자 그치 이 짬뽕 오늘 안 먹으면 못 먹어 속초역 알지? 그치? 짬뽕 먹자 그래 그렇게 합시다 아 왜냐하면요 진짜 여기 속초 오늘이 이제 내일은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이거 안 먹으면 추전으로 들어가면 여기 다시 뭐 1년 뒤에 나올까? 그런데 큰일 난죠 나도 지금 열심히 했어 오늘은 라면이 아니라 매운 짬뽕이야 와 맛있겠습니다 이거 어우 참 이거 백개 해달라고 했고 크흑 크흑 빨간거 보세요 오와 슈 아 아 으앗 흡 치겨? 치기니? 오빠야 여기가 저쪽은 짬뽕 나라는데 정말 맛있어요 속 풀리는 거 벗어 여긴 짜장 짜장 치기죠 음 맛있다 약분도 많아 음 음 잘 먹겠습니다 잉 양량도 많습니다 아주 그냥 아 음 으음 아 으음 맛있습니다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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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밀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맛있음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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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î, 으음 진짜 맛있다 작녀 으음 ึ uhh 으음 끝장납니다 진짜 맛있다 자 이것만 하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갑시다이 아이유 오빠 사세요 우와 우와 1층 50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 한 잔 하고 있었는데 나도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레드팟차 밀 대표님 이 자리가 전등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 돌더만 4월달부터 나오나? 4월달부터 나오면 가장 낱말이지 낱말이? 어 4월달에 4월 말정도 시즌 시작 아니야? 4월에 한마리 잡으면 잘 잡은거지 나 보고 고파지 아 큰 놈 나왔네 4월 26일에 잡았어 작년에 눈다리 있었으니까 근데 안돼 더워 죽으라고 안돼 더워 답답해 난 일단 너 믿고 난 간다 기다리는 분도 계셔가지고 입주로 왔다 입주로 왔다 입주로 왔다 입주로 왔다 입주로 왔다 커 커? 그럼 나가자 나가자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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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 두둑둑 치더라 맞지?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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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큰데? 그래 뭐야? 도다리야? 온다 그러니까 얘도 대사니 도다리다 도다리다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도다리가 왔어 우와 사이즈 된다 여러분 사짜되려나 사짜되려나 올라간다 우와 실하다 여러분 우와 되게 크다 야야야 낚싯대 부러진다 이 정도여서 낚싯대 안 부러져 우와 진짜 크다 원투 적착할때 이렇게 이정도 이상을 해서 우와 큰 놈 나왔어요 우와 큰 놈 나왔어 대박 우와 진짜 커요 우와 대박 35 정도 되겠네요 입술 봐 도톰하다 실하다 실해 여러분도 빠이빠이 갈게 고생하러 어 네 오빠 들어가세요 30원은 훨씬 넘네요 35 넘어 30 36 정도 되네요 그죠? 36 36 36 큰 놈 나왔다 여러분 큰 놈 나왔어 큽니다 36 얘가 확실히 크네 이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36 되니까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총 3개 총 3개 여러분 들어갑시다 어 들어갑시다 이제 먹방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돈까스를 먼저 부를까 그리고 나서 햇반 먼저 하고 저는 면 아까 오전에도 먹어서 면 말고 저는 밥을 먹으려고 돈까스에는 밥이 돼 이 양반에서 먹는데 라면 먹으면 될 거 같아 치고 반침이 치고 반침이 치고 반침이 두 개씩 올라가지 않을까? 오 맛있겠다 세 개 올라가는데 세 개 올라가 오 크다 돈까스 실하네요 우와 캠핑 나와서 돈까스 오랜만인가요? 처음인 거 같은데 이 소스가 제일 맛있겠네 오늘의 칼질이 없네 칼질 야 오늘 36이나 되는 거 다 봤어 노다리 당장 보셨어요? 저거 얼마나 좋은지 야 배 돌아친 줄 알았는데 배도 업체 왜 이렇게 크지 했는데 그게 저거 전복치래 전복치래 안露야 카페 분복치 맞아요? 절절? 우와 하트님 군복지 맞대 얼마짜리에요? 40이 정도 됐어요 이제 그걸 모르고 방생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